에스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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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안녕! 바이! 좋은 무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멋있는 언니에요. 저희가 아웃으로 시작을 알렸는데 네 그렇습니다.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일단 오늘 휘인양이 다리가 조금 부상을 당해가지고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. 여러분들의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무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. 다음 곡으로 저희 이번 타이틀곡이었던 음오아예 라는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.